짜리anto 뚜뚜뚜뚜뚜뚜 뚜뚜뚜 뚜뚜뚜뚜 얘들아, 오래 기다렸지? 어니언 칠리 맛이랑 민트 맛본유 대령이오 뚜뚜뚜루 뚜뚜뚜뚜뚜뚜뚜뚜 예이미 야! 한 입만 에? 아, 어니언 칠리 맛 …나 맛이네 자현 나도 이걸로 먹을 걸 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한입만 먹는다며 개XX야!!!!!!! 내 여동생은 어린 시절부터 한입 중이었더… 급식 시절에도… 야 백민정! 라면 끓일 건데 이따 먹을 거잉? 아 안 먹어 니나 쳐먹어 우야우야 너무 맛있겠고 너무 잘 끓였고 야 냄새 좋다? 한입만 주면 안 되냐? 미친년아 뒤질래? 안 먹는다며!!! 하나만 끓였단 말이야!!! 아니 누가 다 먹겠대? 한 젓가락만 먹자고!!! 진짜 딱 한 젓가락만 먹어라 겹쳐 먹으면 니 웨이플에 현질 3만원 지른 거 엄마한테 다 잃은다!!! 경고했다!!! 아잉 걱정 마세요 오라버닝!!! 자 한 젓갈!!! 흐흐흐흐흐흐 어른이 되어서도… 저기요!!! 여기 돼지고기 김치찌개랑 내장탕 주세요!!! 김치찌개랑 내장탕 넣었습니다!!! 야야! 나 돼지고기 김치찌개 한입만 먹으면 안 되냐? 니 내가 그 짓거리 하지 말랬지!!! 돼지고기 김치찌개 먹고 싶으면 너도 이거 시켰으면 됐잖아 이 돼지겐어!!! 내장탕이 먹고 싶은 걸 어쩌라구!!! 꼬우면 니도 내 거 좀 먹어!!! 난 내장탕 싫단 말이야 이 X발 연어!!! 응 그건 니 사정 그러고 오빠가 말하면 예 하고 좀 쳐들일 거 있지 XXX 남말댓고 하네!!! 예~~ 미X발!!! 어우 돼지고기 김치찌개 너무 맛있다!!! 아휴... 오랜만에 불고기 백반 땡기네 포장해서 집에 가서 먹을까? 어 맞다 지금 집에 그 새끼 있으면 또 한입만 달라고 지랄할 텐데 어쩌지...? 원 마우스 고? 그거 살 돈이면 끄아난 국밥 위에 그릇 든든하게 먹고 말지! 응? 응? 여보셔! 어, 민정아! 오빤데 나 불고기 백반집에서 밥 먹고 들어갈 거니까 넌 알아서 먹어라! 수고… 야, 딱 기다려, 새끼야! 지금 한입하러 간다! 응, 나 여기서, 등신아! 열심히 갔다 와라! 갔다 오려면 30분은 걸릴 테니 아주 쾌적하고 평화롭게 식사할 수 있겄구먼! 그러나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… 후… 갑자기 배가 아프네… 1분만 싸고 와야겠다… 우리 집에는… 한입 중에 하나 더 살고 있다는 것을… 아프나 가족을 companions 당기 시작하고 뭔가 Что опас한지 알았다 revel Inc broke